제주 지방은 제8호 태풍 바비의 영향권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현재 산지에는 강풍경보가 나머지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아침까지 초속 10에서 16미터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파손과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모레까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50에서 150mm, 산지에는 200mm 이상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고요. 가시거래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워서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은 분포를 보이며 덥고 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가 28도, 서부와 동부는 27도, 남부는 2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동부가 32도, 서부는 31도, 남부는 30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오늘 도서지역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제주 전해상의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3에서 5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구름만 조금 낀 모습이지만 오늘 낮까지 중부지방에 위치한 공항의 항공기 결항으로 제주공항 항공기 운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운항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비는 일요일 오전쯤 그치겠고요. 30도를 넘는 더운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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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